모든 학자들이 다 양적 양적 행동 목표 이런 걸 주장하고 있을 때 이쪽에서 질적 이러다 보니까 되게 또 한 지금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도 언제든 또 시험에 또 출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아이즈너 이런 거 가지고 논문을 계속 쓰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언제든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아이즈너 관련된 건데 자 아이즈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즈너의 예술적 접근모형 이분도 거의 우리가 앞에서 보긴 했죠 아이즈너 이름만 살짝 얘기하긴 했었는데 어서 나왔죠 영 교육과정 우리가 큰 틀 공식적 교육과정 그게 그냥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어떤 국가 교육과정 이런 게 공식적 교육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잠재적 교육과정 그런 건 어떤 거 우리가 은연 중에 애들이 배우는 게 있어 이런 거 우리가 막 의도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걸 이제 누가 잭슨이라는 학자가 얘기했던 거고 그런데 또 이제 급진적 관점에서는 아닌데 그거 의도한 거 맞는데 일부러 숨겨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했고 자본가들을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 막 구석에 안 보이게 숨겨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예 안 가르치는 것도 있어 아예 배제된 교육과정이 있어 그걸 뭐라고 얘기했고 영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주장한 학자가 이제 아이즈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즈너에 대해서 좀 더 여기서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교육과정학의 미학적 재개념화를 시도한 대표적의 탁자 프랭클린 보비트로부터 시작해 타일러 거쳐 블룸 메이거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넘어오는 일련의 과정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일단 교육과정의 아버지 누구 보비트 그러니까 보비트 딱 뭐를 처음에 얘기했어요 뭔가 이제 바라는 목표 그래서 목표에 따라서 그 목표가 되게 이상적인 어른들의 모습이 뭐지 이것도 우리가 분석을 해야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타일러 거쳐 블룸 메이거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왔다고 그랬죠 여기 계속 이제 행동 목표를 얘기하는데 이제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얘기하나 이제 질적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질적 평가가 뭐죠? 우리가 양적 평가가 있고 질적 평가가 있죠 양적 평가 쉽게 생각하면 이거 뭐? 수치화 되는 거 이게 양적 평가죠 질적 평가 사실 이게 숫자로 뭔가 딱딱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게 질적 평가 그러니까 어떤 게 질적 평가 사실 예술은 양적 평가가 돼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막 가령 미술하는 애들 음악하는 애들한테 막 물어봐요 야 이거 보면 이게 진짜 다 구별이 되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합격 불합격은 그 진짜 어떻게 보면 1점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갈라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예술에서도 그거를 되게 엄밀하게 그걸 가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되나? 저는 이제 문진이라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또 예술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니까 그게 또 평가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림픽에서도 100m 달리기 이런 건 양적 평가예요 질적 평가예요? 양적이죠 그런데 김연아 선수의 피규어 스케이팅 이런 건 양적이에요 질적이에요 예술 점수 이런 거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정말 맞아요 자기 보는 것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맨날 그런 거 하면 심사위원 9명이면 최고랑 최저 빼고 나머지 중에 평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질적 평가는 항상 뭐가 문제가 돼요? 공정성, 객관성 그러니까 맨날 그런 것도 이제 뭐 심판을 매수했느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거고 근데 사실 양적 평가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우리로 치면 뭐가 되게 양적 평가예요? 수능 그냥 딱딱 숫자 떨어지잖아요 수능에 대해서 이게 뭐 이거는 불공정성의 10위? 뭐 그것도 뭐 하여튼 최근에는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거는 좀 그래도 되게 객관적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죠 근데 논술 어때요? 논술도 사실 뭐 대학에서 발표를 안 하니까 얘가 뭐 몇 점 이어서 붙고 몇 점에서 떨어지고 이런 거 아예 발표를 안 하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 논술 전형 이런 것도 붙어도 왜 붙었는지 모르고 떨어져도 왜 떨어졌는지 모르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왜? 뭐가 많이 개입이 되니까 주관이 개입이 되니까 논문도 그렇다요 논문을 쓰면 심사위원이 3명이 있어요 3명 중에 2명이 게재가가 떨어져야 돼요 근데 그럼 그것도 한 명은 게재 불가가 얘기되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한 뭐예요? 상대적인 거죠 그럼 어떻게 딱 어 이거 논문 되게 잘 썼는데? 아닌데 이거 못 썼는데? 이것도 사실 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학회에 게재되는 논문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이런 질적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게 이제 아이지너가 되는 겁니다 자 아이지너 본래 미술대학을 졸업한 화가였는데 화가로서 그의 경험은 그의 교육과정 학, 이론 특히 질적평가, 질적연구에 그의 견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스스로 회고하였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질적인 거에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 왜 본인이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미술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정말 수학처럼 뭐 아니면 객관식처럼 어떻게 이거 딱딱딱딱 몇 점을 어떻게 해? 이건 좀 되게 애매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질적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아이지너 학자로 초년 시절 이제 행동 목표를 비판하는 논문을 발표해 주목을 끌었고 그 후 영 교육과정이란 개념과 교육적 감시관, 교육 비평이란 독특한 질적연구 방법론을 교육과정학에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얘기할 거예요 아이지너 생각은 학교 프로그램의 설계 평가에 관한 교육적 상상력에 수록되어 있는데 현재 이 책은 미국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교육과정학 강좌 교재들 중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모든 학자들이 다 양적 양적 행동 목표 이런 걸 주장하고 있을 때 이쪽에서 질적 이러다 보니까 되게 또 한 지금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도 언제든 또 시험에 또 출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아이지너 이런 거 가지고 논문을 계속 쓰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언제든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아이지너 관련된 건데 자 행동 목표 비판 아이지너는 이제 시카고에서 개최된 미국 교육연구협회 이제 연례 학회에서 교육 목표 조력자인가 아니면 방해꾼인가 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한 작업으로 부상하는 배경과 그것이 행동 목표로 발전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초로 한 다음 당시 학교의 유용성을 널리 인정받은 행동적 교육 목표 기능을 네 가지로 비판하였습니다 수업은 아주 복잡하고 역동적 과정을 거치며 진행되는 것이므로 수업이 끝난 후에 학생들에게 단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행동 목표 형태로 구체화하여 진술하는 건 불가능해 행동 목표 진술은 과목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야 수학, 언어, 과학 등의 과목은 학생들이 수업 후에 나타나 보여야 할 행동이나 조작을 아주 상세하게 구체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술 영역은 이러한 구체화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아 수학이나 언어에서 학생들의 반응이 서로 유사한 것이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창의성을 중시하는 예술 교과에서는 학생들이 독창적 반응을 나타내도록 격려해야 돼 좀 그럴 듯하지 않나요? 만약에 수학에서는 우리가 다 사칙 연산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게 우리가 다 30명 아이들이 앉아있으면 추구하는 행동 목표가 되겠죠 그런데 예술이라는 건 애들이 사실은 똑같으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 아닌가? 예술에서는 서로 진짜 예술은 보편성보다는 독창성 이런 게 훨씬 남들이랑 다 똑같은 그림 그리면 그게 별로 좋은 그림이라고 인정을 못 받는 거 아닌가? 되게 좀 그래서 예술하는 친구들 중에 좀 특이한 애들 많지 않아요? 제 주변에는 그러긴 한데 그런 친구들이 또 예술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마땅한 거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보편적인 좀 보편을 추구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을지인데 예술은 아무래도 좀 독창적인 거 이런 걸 추구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공통적인 목표를 애들한테 어떻게 얘기해? 예술에서?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행동 목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행동 목표가 학생들의 성취도를 측정할 때 필요한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기준을 적용하는 일과 판단한 일을 구분하지 못한 거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건 호기심, 창조성, 독청성 등의 개발인데 이러한 특성들이 학생들에게 길러졌는지 아닌지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사들의 질적인 눈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러면 물론 이제 뭐 창의성 이런 게 이제 뭐 길러질 수 있다고 하니까 열심히 이제 그런 교육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럼 정말 창의성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그거를 뭐 하여튼 그런 건 교심 쪽에서 열심히 하는 거지만 뭔가 뭐 있을라면 있겠죠 근데 그걸 학교 현장에서 정말 그걸 판단할 수 있을까요 1년 안에 어 얘 창의성이 정말 호기심이 정말 더 늘어나서 사실 좀 애매할 수도 있는 거겠죠 행동 목표를 중시하는 학자들은 교육 목표를 세분화할 것과 이 교육 목표가 교육 내용을 선정하기 전에 확정돼야 할 것을 강조하는데 일은 옳지 않아 교육 과정을 구성하기 전에 목표가 아주 상세하게 설정돼야 어디로 나가야 할지 그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어 교사들은 교육적으로 유익할이라고 생각되는 활동을 선정해 학생들에게 적용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의 활동, 목표,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 많은 교사들이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죠 교육 목표는 교육 내용을 선정, 조직하기 전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건 자연스럽지 않은 것 즉 심리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학교 밖에 무엇을 배울 때 행동 목표를 정해놓고 질서 정해난 순서에 따라 배우지 않는다 분명한 목적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야 실제 우리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엇인가를 학습하고 있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저너는 행동 목표에 대한 자신의 비판을 다듬어 그의 유명한 학교 프로그램의 설계 평가에 관한 교육적 상상력에서 교육 목표에 대한 전통적 행동 목표 외에 두 가지 형태가 더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문제 해결 목표 문제 해결 목표란 어떤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지켜야 될 조건이 주어지면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20만원 예산으로 최소한의 책 100권을 갖춘 학급 문구를 꾸미기 같은 것으로 이 목표는 문제와 따라야 될 조건은 분명하지만 해결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동 목표의 경우처럼 미리 정해진 해결책을 학생이 찾아내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수많은 해결책들 중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학생 각자가 찾아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에도 지금 맞는 거예요? 또 철학에서도 맞는 거죠 상대주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이 그거 하나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디서도 우리 교수학습 이론에 가면은 거기서도 또 어떤 게 있어요? 비구조화된 문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의 답이 다양할 수 있다고 해요 왜 꼭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이거밖에 없어? 이런 게 다 이제 당연히 절대주의잖아요 그런 게 다 박살나는 거라니까 이런 것도 다 당연히 이제 이런 상대주의 이런 게 바탕이 되는 거죠 자 학생들은 학교에서 목표를 정하지 않고 무엇인가 재미있고 유익할 것을 생각하게 되는 활동을 하면서 배운다고 아이지론은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영화를 보러 갈 때 행동용어를 써서 아주 구체적 행동 목표를 설정하거나 몇 가지 조건이 주어진 문제의 해결 목표를 미리 정해놓고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극장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는 정해진 목표 없이도 그저 영화를 보면서 뭔가 재미있을 것 같은 막연한 느낌을 가지고 극장에 가서 유익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목표를 미리 정하지 않고 그 어떤 활동을 하는 도중이나 끝낸 후에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그 무엇을 얻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나이저는 행동 목표나 문제 해결 목표와 구별하여 표현적 결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표현적 결과란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 도중 또는 종료한 후에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동 목표가 앞에 학자들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저너가 새로 얘기하는 게 얘네 그래서 얘네들은 좀 챙겨 놓치기 바라겠습니다 문제 해결 목표랑 표현적 결과 자 이제 교육적 감시관, 교육 비평 얘네들도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적 감시관, 교육 비평 이게 되게 좀 아이저너만의 독창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성취 형태를 평가하는 일은 그 성격상 양적이기보다 무슨 작업이다? 질적인 작업이다 따라서 교사들은 새로운 형태의 학생 평가 기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아이저너는 교육적 감시관과 교육 비평이라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을 평가할 때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교육적 감시관과 교육 비평 교육적 감시관과 교육 비평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여러분 뭐 와인 뭐 이런 거 막 좋아하십니까? 제가 별로 이렇게 술을 즐기지 않아서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러면 좋은 와인과 안 좋은 와인이 구별이 돼요 딱 드셔보면 좀 딱 먹어 아 이거 비싼 와인인데? 아니면 아 이거 좀 가격이 좀 저렴한 것 같은데? 구별이 되세요? 뭐 목넘김이 뭐 다른 거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소믈리에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저것도 있던데요? 물 물 감식하는 것도 있던데요? 여러분은 물 맛을 구별할 줄 알아요? 그런 사람도 있던데 뭐 이거 먹어보면 이거 삼다수 아 달라요? 이거 먹어보면 이거는 뭐 이거 평창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먹을 건 다 똑같은 사람이라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분들이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전문가적인 이런 감식안이 있는 거죠 딱 먹어보면 아 이거 이게 좀 뭔가 다른데?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그럼 그런 분들은 그걸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하도 오랫동안 뭐 이제 와인 전문가로서 여러 와인을 먹어보고 하면서 그런 걸 이제 구분해낼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감식안을 갖게 된 거죠 그런 소믈리에 막 이런 분들이 그런 거 아닌가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것도 뭐 있겠죠? 뭐 전문가 과정 뭐 이런 게 아마 뭔가 교육과정이 있을 거긴 한데 어쨌거나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교육자로서 그런 걸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적 평가라는 건 사실 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전문가의 그 감식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뭐 이렇게 막 돌았는데 예술 점수 몇 점 어떻게 알아? 그냥 자기네들이 이제 전문가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심사위원으로 앉아서 어 되게 잘했네 예술 점수 몇 점 이게 되게 사실은 주관적인 거잖아요 예술 점수라는 게 근데 아예 기술 점수 이런 거는 그게 그래도 딱딱 있을 거예요 뭐 몇 바퀴 반을 돌아야 여기서 5점 중에 몇 점을 하고 몇 바퀴 못 돌았으면 뭐 이건 딱 그럼 객관적으로 딱딱 돼요 여기서 뭐 토르 뭐 이런 걸 하면 또 몇 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있는데 예술 점수라는 건 되게 지극히 주관적이다 보니까 이거는 좀 애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질적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 그러니까 수행이 그렇죠 수행평가 이제 학교에서도 수행평가를 엄청 강조하게 되는데 수행평가를 할 때 여러 이제 나름 기준이라고 이제 잡기는 잡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근데 그럼 우리 교육학 논술 어때요 일반적으로 또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죠 심사원이 잘 걸려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일부는 진짜 어떻게 보면 사실일 수도 있는 거죠 정말 그 사람들이 뭐 로봇처럼 100% 똑같지는 않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기준은 다 정해주지만 그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의 그거는 있지 않을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것도 논술이라는 것 자체도 어쩔 수 없이 질적인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딱 숫자로 정말 딱딱딱딱 이게 좀 애매한 거죠 근데 그것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로서의 감시관이 필요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